안녕하세요. 분홍빛다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다 못해드렸고요.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하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는 멜로우 옐로우입니다. 요즘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쁘죠? 집집마다 요즘 참 예쁜 계절이지만 멜로우 옐로우도 물이 들고 달궈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런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멜로우 옐로우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또 큰 얼굴 이두도 이렇게 담겨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문 순서대로 제가 큰 아이부터 선별해가지고 항상 발송을 해드린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는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외두도 있고 모두 외두, 쌍두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어요. 크기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빨간 라인이 또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초록 바탕에 빨간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골드윈이고요. 골드윈은 전에도 제가 말간하고 많이 닮았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젤리처럼 지금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구도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자구도 잘 달아주는 이런 아이입니다.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 주얼리입니다. 레드 주얼리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예쁜 모습으로 6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 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6개가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은 굉장히 큼직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포트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간에는 꽃대인지 이렇게 다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크기는 크기가 꽤 크거든요. 13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페스티벌 금입니다. 목대가 이 정도 있고요. 위에는 얼굴이 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꽃피는 염자랍니다.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에서부터 크기가 2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포트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토맨토사입니다. 토맨토사는 한 포트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 두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4,000원입니다. 여러가지 철화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룬데리 철화입니다.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벌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룬데리 철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한 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라탐 철화 라탐 철화는 한 포트가 이 정도 이렇게 예쁜 예쁘게 입장이 통통하게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만원입니다. 티피 철화입니다. 티피 철화는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이런 아이도 있고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담겨 있어요. 9cm 하분에 이렇게 넘치도록 지금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도 굉장히 이렇게 한 포트에 풍성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브레이브 철화는 1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00원입니다. 춥스 철화입니다. 춥스 철화는 지금 입장이 많이 이렇게 짤막하게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트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철화 모양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19cm도 나오고 이 아이도 19cm 나오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는 다 다르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보헤미안 철화 보헤미안 철화도 물이 지금 이렇게 입장이 입장에 물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모두 풍성한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지금 3포트 이런 식으로 남겨 있어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리틀 장미 철화 이 아이는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드 핑크 철화 레드 핑크 철화는 한 포트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한 포트가 풍성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는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철화는 한 포트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밑에는 목대가 이런 식으로 있고 위에 밥은 이 정도 됩니다. 또 이 아이는 이렇게 한 포트가 위에 밥은 이 정도 되고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또 한 아이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루우 철화입니다. 루우 철화는 한 포트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물이 좀 덜덜한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6,000원입니다. 분리 위치입니다. 블랙 위치는 지금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모두 물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5 포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참 로제트가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웨스트 레인보우는 11cm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8,000원입니다. 골드 소톤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큼직한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누버라 누버라도 크기는 꽤 큰 사이즈입니다. 누버라가 요즘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누버라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2도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레이디스 핑거도 사이즈는 굉장히 이렇게 좋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레이디스 핑거는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자칼입니다. 자칼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이렇게 들은 아이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저 블루 서프라이저도 크기는 사이즈는 좋고요.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어요. 8,000원입니다. 피치앤크림이 3포트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 포트가 밑에 목대가 이 정도 되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은 밑에가 하엽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하엽 정리를 하면 목대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한 포트 만원입니다. 지금 3포트 남아있네요. 초코젤리입니다. 초코젤리는 중간에가 이렇게 까맣게 이런 아이입니다. 8,000원입니다. 파이어필라고요. 파이어필라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스팟입니다. 핑크스팟은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배반의 장미입니다. 배반의 장미는 아주 이렇게 까망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한 포트 10,000원입니다. 모노캐로티스고요. 모노캐로티스는 이두도 있고 이렇게 외두도 있고 모노캐로티스 금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금기가 이렇게 살짝 있는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도 이렇게 금기가 있고 이런 아이들도 같이 그냥 모노캐로티스로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6,000원입니다. 섭세실리스 금이 또 재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로제트가 굉장히 예쁜 아이죠.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매비나 금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하분에 11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아이는 한 포트 8,000원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마케베니아 금도 로제트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러블리 베어 러블리 베어 모두 핑크빛으로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5,000원입니다. 플로리티티 입니다. 플로리티티 는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한 포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달맞이 입니다. 달맞이는 한 포트가 이런 식으로 입장이 많이 이렇게 짤막하게 통통해졌네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달맞이는 4,000원입니다. 파랑새 이 아이는 군생 입니다.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들어 있어요. 목대가 살짝 있는 듯 하고요. 밑에 이렇게 삼두로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군생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외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두는 한 포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도 있고요. 외두는 8,000원입니다. 또 수연이 또 제 입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인제 금 소인제 금이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소인제 금은 풍성하게 밥이 꽤 커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2만 원입니다. 특시판 입니다. 특시판 한 포트에 굉장히 많은 두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한 포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두수가 이렇게 소복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12,000원 입니다. 아모르 파티 입니다. 아모르 파티 는 이렇게 색이 짙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한 포트 12,000원 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가 큼직한 크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16 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크기 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한 포트 15,000원 입니다. 루스반 크로프 입니다. 루스반 크로프 는 짙은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밑에 목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7,000원 입니다. 레디 쿠스 입니다. 레디 쿠스 는 입장 뒤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앞에는 이런 모습 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 에 이렇게 변이가 와서 입장 모양이 이렇게 좀 독특 하죠. 한 포트 8,000원 입니다. 그리고 로슈아 로아 로슈아 로아는 바이솔 에 일종 이죠. 이 아이는 13cm 되는 크기 입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한가득 씩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에케문서 톤 입니다. 에케문서 톤 1,000원 한 포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 있구요. 이런 식으로 가격은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연지 곤지 만원 짜리가 추가 입고 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코끝에 이렇게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 있구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너무 이렇게 예쁘죠. 연지곤지 만원 입니다. 그리고 살몬 입니다. 살몬 밑에 목대가 살짝 있구요. 얼굴 크기는 9 내지 10cm 쯤 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입니다. 미싱유 입니다. 미싱유 밑에 목대가 이렇게 있구요. 위에는 이렇게 입장이 통통 많이 통통 해졌지요. 한포트 에 6,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경화금 한포트가 이 정도 되게 옆에 이런 자구도 많이 달리고 위에 이렇게 큰 얼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포트가 들어 있어요. 이 아이는 2,000원 입니다. 한포트 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